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리얼얼 먹방은 오늘의 비비큐 닭다리인데 양념으로 해서 준비해봤고요 지금 바로 먹겠습니다 오늘의 비비큐 닭다리 오늘도 완전 기대가 됩니다 예쁜 으그넿 요즘 밖에 Keke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먹어볼까 맛은 더 맛있어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먹는 것 같아요 주먹밥 양념장 양념장 매콤달콤해요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으면 맛있음 재료로 맛있네요 병원에 출제되는 식감 고춧가루 ㅎㅎ 조금 신경 쓰지 못한 맛 씹고듬 씹고듬 템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양념에 고추냉이도 맛있어서 랍랍찌개 알랍찌개 랍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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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맛은 엄청 단단한 맛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엄청 단단한 맛이에요 고소한 맛은 좀 더 좋아해요 이렇게 잘 어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치킨 먹방은 제가 배달할 수 있는 치킨 중에서 이 게시물에 가장 좋아요가 많거나 의견이 많은 치킨을 제가 다음 치킨 메뉴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항상 많이 먹으면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가 뱅뱅이를 먹으려면 이거 먹었는데요 매콤달콤한 맛 오징어 아삭아삭 다진마늘 소스 소스랑 소스 소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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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먹방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